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농아 방송 서울 뉴스 김진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일성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이자 조비호 신부의 조카인 조신부와 변호사는 5.18 주범인 전두환 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죄 판결은 5.18 진상규명 단초이자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며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이 힘을 모아 5.18 진상규명을 위해 동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